뭐 그랬으면 안 먹었을까? 어? 이즈는 뭐지? 내 패기로 빠진 건가? 라인전에서 털렸던 기억이 안 좋은데 오메! 와! 미치겠네 나은이 왜 이렇게 자꾸 시야 없는 데서 싸우고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지금 라인도 개발려서 오브젝트를 뺏는 거 외에는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바보야? 바보들 밖에 없어? 하.. 진짜 럭스요? 그래볼까? 이상하게 스웨인 서포트요 여러분들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링만 돌리면 왜 스웨인이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본 계정에 스웨인 승률을 보면 33%예요 막 5대스 막 9대스 막 이래 이상하게 막 하.. 되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야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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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자는 거야? 진짜 뭐 하자는 거냐 너네? 야 재밌긴 하겠다 한번 해보지 뭐 승률도 박살난판에 씨 해봐 아 승률도 박살난판에 해 그냥 이즈 숨 못 쉬어요 이즈 숨 못 쉬어요 이즈 피 없어요 이즈 반대로 썼어야지 어 됐다 큐고리가 상실했다 뭐야 야야야야야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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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인가 스피니는 consegu이 카이나 던지는 것 같은데? 이제 미드 던진다 나 목소리가 또 없어! 녹아버렸네! 와 이제 세트 CS 봐봐 무시한한테 시계 당했네 나 생각해보니까 골라서 지켜줄 수 있잖아? 3원대일 중에 지금 골라서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래앓! 전값! 던진다 던져 아 진짜 미치겠네 와 미쳤어 둘이 이러면은 아 아.. 아.. 하.. 뭐야! 이제 아프다고.. 우와.. 아.. 아.. 오아우! 아 Nike. 오 나이스. 아 이거 도와주자 무시한 난 모르겠다 아 먹자 와 미쳤다 이걸 왜 이럴